중국 침략 중국 침략 중국 침략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럽 열강들의 중국 침략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내에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보이는 팻말과 같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는 어떤 거주지역 내에 중국 사람과 개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것을 붙여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쿨리라는 이름 하에 겉으로는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와 다름없는 형태로 전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아편전쟁 마지막 편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티저에서 보신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와 중국인은 이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아편전쟁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두 개의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이 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동안 얘기했던 아편전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서양 열강들의 중국 침략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편전쟁에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편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통상 요구를 해가지고 중국은 거절하면서도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놓고 제한된 형태의 통상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무역 역조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아편을 이용해서 삼각 무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편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막 되면서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국민의 건강 문제도 발생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해서 임칙서를 파견해서 아편을 몰수하고 강경한 조치를 취했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내부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긴 했지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난징조약이었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나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영국이 호문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치외법권 그 다음에 최해국 대우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 내에 중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신들의 땅을 확보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우리도 최소한 동등한 조건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최해국 대우를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2년이 조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844년 7월이죠. 왕샤 조약이라고 해서 망하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나오는 이름들은 거의 다 조약이 체결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도 영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고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1844년 10월 미국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었네요. 황푸 조약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왕포아라고 하는데 이게 상해의 일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황포에서 조약을 맺어서 프랑스에 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것이 제2차 화편전쟁입니다. 제2차 화편전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로호 사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1차 화편전쟁과는 상당히 시간적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1856년부터 186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전쟁이니까요. 시작점만 보더라도 약 16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영국 혼자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일으킨 전쟁이죠. 그 당시 영국에서는 아편전쟁을 통해서 난징조약을 맺었고 또 난징조약에 이해해가지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큰 이익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징조약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1854년인데요. 이 상황에서 에로우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선원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적을 단속하겠다고 청나라 관리들이 배를 올랐고 그 관련 상황 속에서 영국 국기가 모욕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게 별게 아니고 이 배에는 주로 청나라 범인들이 타고 있으니까 범죄인들이 타고 있으니까 국기를 내려라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것이 또 어떤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기가 모독당했다 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 전쟁 또한 영국의회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국 당시 수상이 하원을 아예 해산을 해버리고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서 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또한 그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국 서부 내륙에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핑계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먼저 광저우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북상해가지고 천진, 텐진의 시내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결과 또 조약이 맺어졌죠. 그 조약이 천진조약, 텐진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훨씬 더 중국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입니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러시아, 미국 외교관까지 베이징 내에 상주한다. 그다음에 지난번 난진조약에서 5개 항구를 개항했는데요. 10개 항구를 개항하고 또 양쓰강의 배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그리고 배상금도 양국 각각 받게 되고 또 배상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광저우를 계속 점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광저우는 거의 언제나 외국 사람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 열광들은 중국 침략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를 자신들이 촉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군사행동을 개시하고 군사행동을 조금 한 다음에는 반강제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약이 체결되죠. 조약에는 거의 언제나 영토 그리고 배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토는 최해국 대우가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한 나라 하고 사인을 하면 제3국이 또 덤벼서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당시 청나라 재정이 배상금을 줄 만한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미지급하면 추가적으로 침략을 하고 또 이것을 차관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즉 원래 받아야 될 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 오랫동안 지켜졌던 서양열강의 중국 침략 모델입니다. 그리고 중국 침략 모델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아펜전쟁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각국은 특히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글이 많아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아편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1840년이죠. 이 당시 우리나라가 헌종 6년입니다. 헌종 6년 조선왕조 실록에 그 당시에 동지사로 북경까지 갔다 왔던 사신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서장관 이정리라고 하는 사람이 헌종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의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어떤 나라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이 조금 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마우스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황제의 명으로 특별히 친근한 중신을 보내어 이 특별한 친근한 중신 이 사람이 바로 임직서를 말합니다. 가서 변경을 안찰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또 복권에서 대만으로 얼마 들어갔다 합니다. 제가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 시리즈 설명을 드리면서 영국 수송선 하나가 좌초돼서 남파에서 대만으로 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군사행동의 전부인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편의 해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종 12년 1861년 제2차 아편전쟁 제2차 아편전쟁이 거의 끝나고 나서 사인까지 조약의 사인까지 다 하고 나서 그때도 동지사는 갔었죠. 동지사에게 철종 임금이 중국의 비적은 어떠하며 인심은 어떠한지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천하가 어지럽지 않다고 이럴 수는 없다. 즉 어지럽다는 거죠. 하지만 적이 근성에 숨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방어함이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힘으로 쳐다로 왔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이것을 중국이 충분히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왕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제가 이 자료를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막부 바쿠마츠 그러니까 막부 말기 일본의 아편 전쟁관 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 아편 전쟁의 경관은 물론 지휘관 이름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알았느냐 하면 일본은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죠. 그 상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편 전쟁이 뭔가 큰 전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련 서적들이 막 발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쿠아 막부시대 인쇄 발달대에 힘입어가지고 일본 전국으로 아주 크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나중에 개항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편 전쟁에 대해서 각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봤더니 한 줄로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에서 부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주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중국은 18세기부터 쭉 애기가 오다가 이에 영국의회가 자본가들의 뜻에 따라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편 전쟁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는데요. 틀린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편 전쟁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서술이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죠. 아편 전쟁 해놓고 제일 먼저 침략 전쟁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비정의적 침략 전쟁 침략도 침략이지만 정의에도 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굴욕사의 계단이었다. 즉 근세 중국의 굴욕사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이 또한 상당히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재미있는데요. 영국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어피엄 월즈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편 전쟁이 1차 2차로 나뉘긴 하는데 언제나 거의 영국은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을 하나로 묶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프랑스를 끌고 들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two armed conflicts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재미있는 게 The foreign powers were victorious and gained commercial privilege and legal and territorial concessions in China 해서 이겨가지고 상업적 이득을 얻고 등등 해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That helped weaken and ultimately toppled the dynasty in favor of Republican China in the early 20th century 무슨 말이냐면 The dynasty 청나라죠. 청나라를 약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전복시켜서 전복시키는 것을 도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세기 초반 중국이 공화국화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중국이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얘기입니다. 아편전쟁 때문에 청나라가 멸망했고 그래서 너네들이 그래도 공화국화 되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극히 서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일본의 경우 제가 좀 찾아봤는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쓰는 자료입니다. 세계사 용어 해설 수업과 학습의 힌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건조하게 1840년에 침략 전쟁이란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가 앞에서는 거의 중요시 하지 않고 있는 부분 홍콩이 활양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본의 아시아 진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 세력의 아시아 식민지 제1보였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중에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식민지화 할 때 상당히 많은 논리들을 동원하는데 그 논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즉 유럽이 이렇게 아시아를 식민지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니냐 또는 우리는 왜 못하느냐 라는 그런 논리를 꽤 많이 동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있었던 아편전쟁 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건의 영향에 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편전쟁은 1840년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편전쟁 다섯 번째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편전쟁은 이렇게 다섯 편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개항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